이곳은 한라산 정상에서 발언을 해서 제주시 용연까지 이어지는 한천 그 중류지역인데요 바로 조선시대에서부터 최근까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했던 장소 바로 방선문입니다. 방선문으로 이동을 해서 그 아름다운 경관과 또 하나의 새로운 풍광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시죠. 이 한 자리 자리가 뭐 같아요. 돌 방석이 최고 최고 모이는 것 같죠. 이런 돌 방석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풍류를 즐기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놀이를 하기도 하고. 불참 불참 이곳입니다. zes 수 으 으 보세요. 보세요. 어마어마하죠. 그러니 과거에 조선시대에서부터 이곳을 등영구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길목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방선 한라산,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을 맞이한다.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습니다. 그래서 조선시대에 목사들이 와서 남긴 그 암각화들이 많이 있거든요, 이렇게.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. 이쪽으로 오시면. 보세요. 목사홍규. 그렇죠. 목사홍규 딱 있잖아요, 이렇게. 목사라는 그 벼슬은 조선시대. 조선시대에 목사가 왔다 갔다는. 여기 보니까 군관이네, 군관. 군관신학희, 이론일, 윤형... 잘 모르겠다. 이렇게 와서 다녀갔다, 이렇게 하고. 여기에 이러한 그 암각들이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곳에 있는 암각의 어떤 글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선문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방선문이 굉장히 많아요.